에어커구리가 없네요 에어커구리가 없네 에어커구리가 없어 에어커구리가 없네 에어커구리가 없어 에어커구리가 없어 에어커구리가 없네 아직은 안돼 야 너 지금 뭘로졌냐 뭘로해서 뭘로졌냐 뭐해요 1대에다 까 철구야 아 다 같이 못쓰세요 형님들 철구랑 1대에 한 번 합시다 에 제가 한 번 이제 그냥 그냥 져줘야죠 어디가가지고 또 두드러 바꿔왔으니까 내가 그냥 한번 져주면서 제가 능력 한번 다게 주겠습니다 철구 기분도 풀어줄 겸 어디가서 또 능력 닦고 와가지고 또 하 열받어 이거 맵 어떻게 바꾸는지 몰라 맵 바꾸는건 아직 안 배웠어 이거 뭐야 일대일이야? 어 내가 한번 능력 당해줄게 철구야 나 죽이면서 러너 죽인다 생각하고 해 제가 여러분들 내조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죽어줘서 철구 기분도 풀어줘야죠 안녕 친구들 해결사가 왔어 철구는 당연히 트레이서겠지 형들 채팅창으로 트레이서 잡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해결사 왜 이렇게 게임 소리가 다 들려 형 젖전전으로 해야지 야 너 할 줄 알아? 젖전전 어떻게 하니? 일단 해 별의별 얼랭새끼가 하자그러네 뭔데 야 철구야 새야데 새야도 껴서 그냥 우리 그거 돌아보자 한번 새야 언제 아는데 새야 지금 하고있는거 아니야? 전화해볼께 전화해볼께 쟤 설정을 하면 조금 걸리네 형 나 랭킹하고 있을테니까 한반만 하고 있을테니까 어 쟤 하고있어 한반만 딱 뛰고 올께 오케이 오케이 야 철구꺼 왜 소리가 나한테 계속 들리냐 근데 얘들아 아 열받아 내일 안나오고 이 쓰레기새끼야 시발 내일 철미동원에 모래 벤치랑 포드팔터 이 쓰레기새끼야 시발 빨끼를 못찾아놔 랭킹을 못찾아놔 랭킹을 못찾아놔 랭킹을 못찾아놔 랭킹이 오늘 안 잡혀 랭킹이 나는 2일차고 러너는 2달 했으니까 절대 내가 쪽팔링이 없지 지금게 당한거야 정력창이야 정력창 이겼으면 내가 신이어지 왜냐 걔는 두 달이고 나는 이일이니까 됐다 틀리리 지니겠습니다 아 경험차이 오진다 경험차이 아 경험차이 시돌았다 아 근데 못날받네 아 시바 형님들 잘 열받으니까 건들지 마소 아 열받네 진짜 형님들 힐러없어 지금 어 레벨 렌겔 50으로 50이 다 비슷비싼 55 50이 너는 50이 적의 공격까지 30초 형님들 하이팅 합시다 야 금전권 웃겨 세냐 이거 한방에 가 하하하하 이번판은 예보됩니다 아 캐리 가야겠다 열받네 공격이 시작됩니다 에이커점을 수리하십시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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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힐 먹어 힐 먹어 inaire하자 지민이 왜왜왜왜 마무리 나머지 킬 마감아감 조금만 더 나이스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더 버텨 36! 35초! 남의 시간이 30초 체력 없는 사람 위로 아! X댔 싸워! 와 마지막 뚫리겠는데 와 마지막 뚫리나 아! 출라시 와 마지막 뚫리나 아! 출라시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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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대 뭐야? 뭐야? 0 대 0 뭐야? 우리가 이긴거 맞죠? 당첨! 아이씨! 이 발로 러너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이겼으니까 러너 얘기하지 마세요 러너 초구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야 얘네들아 경험차이지 티디컬차이는 짐이 아니잖아 나는 일 르르르 한다 많이 되는 소리네 그리고 오버워치는 1대1이 실력이 아니에요 5대5 지금 하는게 실력이 아니라 얼마나 잘하나 하드킬리 하잖아 지금 나 이거 게임 몇 점 오르지? 소위 짱이 나 발라준다 맘디빵 하자 그러세요 맘디빵 하자 그래 별 어이가 없는 새끼들이 자꾸 굴러 들어오는데 맘디빵 하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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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3 2 1 4 2 1 3 3 2 2 3 4 5 5 5 5 6 5 그렇지! 바로 잡냐! 모두 거점으로 이동하자! 갓볼거야 개싸페리 달달하긴 일 힘든 거지 몇 점 오르냐 사마시비 어 아 이거 새X 아니었으면 내가 가져가야 돼 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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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입무치기 여췄지 나이스 역시 지리는구만 개 지리는구만 역시 족구예요 나 몇 초 몰랐지? 52에서 오 53됐어 역시 족구예요 54 개 싹캐리 캐리해주세요 운이 형꺼 아 드디어 본실력 돌아왔네 이 새끼는 뭐만하면 본실로 돌아왔다 그러네 60점은 강제지 이제 2일차는 60점 가진지 와 이 새끼 뭐하냐 리프인데 이거 뭐하냐 오 1대1이야? 그냥 이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샷발이 남달라요 샷발이 남다르고 이 새끼 이제 어떻게 하는지 느낌이 대충 오네요 딱 플레이하는거 보니까 머가리가 없네요 머가리가 그냥 계속 했던 플레이 또 하고 했던 플레이 또 하고 딱 보니까 그냥 누가 봐도 이제 안합니다 안합니다 아 새끼 진짜 얍살 아 너 진짜 인생 그렇게 살아야겠냐 넌 죽어 죽어 넌 그걸로 아유 개 쓰레기 새끼 저거 예 와 여기서 야 니가 사람이야 와 진짜 이 시간부로 우린 모든 군인이다 에 에 끝났죠 에 아 1대1 됐다 아 일단 1대1 됐다 아 일단 1대1 됐네요 아 아 아 나하고 랭킥만만 더 드리고 있어야겠다 55까지 올리자 아 담배 없어 담배 니코틴 니코틴 아 니코틴 부족한데 아 뒤에 좀 뭐 좀 사와주지 아 진짜 방디 바꿨잖아 아 맞다 오치 3점이지 리퍼 한번 해볼까 리퍼 리버드나 좀 하는거 같은데 리퍼도 할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악마의 재능 어둠으로부터 아까 리퍼하는거 보니까 잘했는데 리퍼 이벤히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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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 야 팀에 안 잡혀 죽음을 맞이하라 오 씨바 세명 경쟁전? 그냥 대주는게 아니라 어떻게 거기서 내가 해 3대1인데 공격은 졸레이스로 바로 그냥 끝내주는게 기초 아니겠습니까 추천같이게 자격좀 해주세요 공격은 졸레이스로 공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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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은 공격이 3, 2, 1, 다 3, 2, 1, 다 뭐야 와 씨! 뭐해?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나이스 나이스 어우 좋대 반했어 오우 응 오우 목표를 포착했다 . 오케 빨발발발발발발발발 야 54가 고드수출이라니 프로게먼 8점 된대 와 뭐야 아아 개소리하고 있어 조도 모르면서 편안한 퇴육령 입니다. 거쩍 거쩍! 아, X됐다. 누가? 아, X됐다. 아, X됐다. 빨리 가야 돼, 빨리 가야 돼. 제발. 죽어, 죽어, 죽어. 글쌤ит. 아우... 영수. 영대-1.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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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마수감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요 으 으 으 으 으 으 10 5 4 3 2 2 1 1 3 가네 가네 거쩌만에서 도둑, 전자무로 이동합시다! 재ual사일 받대체 나이스 나이스 거쳐 거쳐 Transf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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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요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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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 움직였어! 와아! 나 돌아왔어! 와아아아! 아 망 없이 아아아아 빨리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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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도움말고 있습니다. 아, 체력이 없네. 와 ㅈㄴ 어지럽다 야 그냥 막아야 돼 막아야 된다 아아 제발 오우 제대로 오면 돼 아아 으 아아 같은데 아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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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저리야 치즈 으 으으으으으으으읔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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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와아아아 안녕 문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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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수 1대 2 크레 차이가 엄청 심한데 이 차이를 심해라 정신체이키야 남자가 엄청나하네 질량을 봐와라 이 질리야 물 Raptors 모차를 가지고 살아오네 니가 제일 못해 이 X끼야 나가서 죽지 마 Warm 웃기니 X끼는 지가 잘못한 X끼 5 4 3 2 8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으악 와아 빨리 가래 빨리 가래 아 거 좀 놓쳤어 아아 공격을 감상하십시오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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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구 씨바 야 빨리 맞자! 신료가 필요합니다. 위에 자르고 위에! 안? 여기? 오! 나이스! 와아! 트레이스 씨바! 봐봐 봐봐요 아! 50이버 빨리! 와아! 아! 궁 씨바! 아! 빨리 가네! 빨리! 69파! 이거 잡으면 이긴다 하더라! 나 불행먹을 죄짓말 아! 저 쓰레기 새끼! 아! 아! 트레이스! 아! 이거 졌다! 아! 헷! 아! 존난빡치는데 진짜! 세야! 왜! 왜! 게임 죽이잖아! 이 씨발 놈아! 게임 죽이잖아! 이 새끼야! 왜 게임 죽는데? 세야! 왜! 아.. 어이가 없네 몇점 떨어졌냐 야야 용렬 어디왔어 용렬 끝내라 그래봐 이거 아 또 1점 떨어졌네 오케이 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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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피만 채우고 들어갔다니 가 기다려 어 우와아 오케이 용렬 나이스 플레이 공 온다 공 온다 야 궁 조심 저 부셔줘 리퍼가 부실 수 있어 어디 안 보여 나 소리 들려서 쬐어 미안해 오줌만만이 상한다 오줌만만이 용렬 끝나면 하자 그래 아 아 아 좋았는데 야 미안하다 아 아 아 지렸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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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퓨터부터 바꾸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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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아 мужчAS 하 엄마 아 뭐야 왜 안죽어 아 왜 안죽어 이게 아 말도안돼 진짜 여자는 누구야? 오빠 반응속도가 느린듯여 이런데 아니야 아니야 반응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컴퓨터가 꽂혀서 그래 컴퓨터 다시 사면돼 지금 컴퓨터 때문에 이런거야 잠시만 나 53까지만 올리자 용력 끝나면 기다려라 그러세요 여순이라고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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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렸다 지렸다 야 지렸다 이거 베스트플레이 뜨겠다 이거 오케이 오 용력 많이 늘었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못해요 죄송한데 지훈위에 멘트하니 적당한 치우니 도전 를 자리하니 미스 고난 서란러 도전 내 저희 상대 그로 야 비제이라고? 야 오버워치 비제 중에 여자 있어? 있어 없어? 가지 랭게임이야 다들? 안걸리는 마 사람들 다 주워야 랭게임 좋아하면 존나 웃기겠다 소이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, 3, 2, 1, 공격을 시작합니다 사랑합니다 화물을 운명하십시오 화물을 운명하십시오 제 옆에 정렬하십시오 제 옆에 정렬하십시오 이리와 함께 패스 가야가자 늦게 뭐지? 오우씨 와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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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어디까지 하가라. 아, 못당겨요. 2층, 2층, 2층아! 아, 된지. 아, 또 달아졌다. 와, 씨발. 와, 이거 헬파트야. 지금 따로 맞췄어. 릴레 힐! 릴레 힐! 릴레 힐! 흠, 이번엔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아. 나이스. 이길 수 있어, 이길 수 있어. 죽어, 죽어, 죽어. 한 번 죽을 때마다 형님들. 그러지 마세요. 잘하고 딱 한 번 죽어도 그러네. 진짜? 잘한 거잖아. 어. 어, 으어어어. 어, 저게 왜 뭐지? 한 번 죽을 때, Pues 그가 왜. 두 개가 그럼. 귀여워. 어, 으어어어. 도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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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 남았다. 시간 많다. 개유리. 폭탄 나이스. 개센스.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. 나이스. 나이스. 세상에 없을ват Люб 대신 편話. 잠시만요 오우 쟤 왜이래 화이침 피자루카롱 늑 έχει 어떤 plats 가는걸로 이준 어 technique 이봐 쫌 자 어디까지 있는가 고기 έρω 여기 먼저 있어? 시간 다 됐어 하 씨 이마 자 어디까지 있더라? 들어가야 돼! 들어가야 돼! 제발! 아! 오버워치 사냥이요? 뭔가 고 퀄리티는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세지는 않은 거야 저 사냥도 돼요 근데 화질이 좀 안 좋겠죠? 아 들어가자 으응 공격지가 준비됐어 나와서 미리 공격하자 너 자신을 돌아와 돌아야 돼 이제 돌아야 돼! 돌아야 돼! 돌아야 돼! 이겼다 이거 아 제발! 아 좀만 더 좀만 더 아 멈췄다 아 몰라 좀만 더 좀만 더 아 막혔어 이겼다 이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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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50 변경 간다 4대0 공수 변경 5대4 3대3 2대3 이들 7개 3 4대3 이겼다 여러분이 철구야 모든 캐릭에 대해서도 기술을 달아야 된다 조신하게 가세요 무조건 오버워치는 피지컬 싸움입니다 다른 기술은 몰라도요 체감만 해보면 이게 무슨 기술이다 다 할 수가 있죠 왜냐 프로게이머 감이기 때문에 다 안해봐도 됩니다 이미 제 머릿속 뇌를 거쳐가지고 모든 기술은 다 입력이 들어가 있어요 1차인데 불구하고 아니 오늘까지 하면 3일 자네 이제 12일 지났으니까 추천같이 글자켓 좀 해주세요 알겠어 용룡이랑 연습할 때 리퍼 이런 거 뭐 해볼게요 내가 맵리가 존나 좋아 그러니까 다 봐 이렇게 위쪽, 밑쪽, 옆쪽, 똥구녕, 항문 다 봐요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거죠 가자 탱도 해보라고 아 탱 해볼게 탱은 그 뭐야 탱, 탱챔프 항문은 의학용어인데 당연히 항문이 안 되지 뭐 씨바부터 용적마스터 모였나 항문이라는 거는 의학용어예요 변태새끼들만 모였나 가보자 족구식 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라인 뒤쪽에서 준비하네 3 3 2 1 폭격이 시작됩니다 내가 쳐 봐가지고 뺄가 뺄가 뒤로 빼서 막아야 돼 2 2 2 2 2 2 3 2 2 3 2 2 3 2 3 2 3 3 3 3 4 4 5 4 5 5 5 4 5 5 5 4 5 6 5 5 6 와..이거.. 와..이거 아가리 멀리고 와아 와 리버 언제 왔어 와 얘들아 이거 히프레드 위험파 나는 빨리 공생해야 되네 죽어 죽어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얘들아 아직 4분 10촌만 오면 돼 어 뭐야 다 죽었어? 나이드 뭐야 어디야 나이스카 뒤쪽 뒤쪽 아 양쪽으로 다와 나이스카 또 왔다 나이스카 나이스카 정말로 목표를 보책해라 목표를 보책해라 어어씌 나도 이제 늙었군 그렇지 잘 막았어 우리 진더러 잡아야지 에이 모지에 넣고 필요 필요한 사람 없나? 막막아 막막아 어어씨나 아프다 막막아 막막아 목표를 보책해라 막막아 내가 목표를 보책해라 지장 마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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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막았다 이러면서 나셔 마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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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구 망 syyaver 음악 체력이 있었어 1분이 3초 얘들아 방금 저게 개저럽지 않아? 내가 근접을 안 돼 내가 실수한 거야 체력 없을 줄 알고 있는데 내가 맵을 다 몰라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는 거야 맵도 모른데 이런 거 아냐 너 두바가 떠났어 목표를 도착했다 아 씨바 와 리퍼 진짜 이 새끼 때문에 몇 킬을 아 이거 홀킬 각인데 와 이 새끼 A임 잘 쏘네 야 지금 오버워치 A백도 분명히 뚫렸을걸? 나는 시간 30초 왜 이래 쓰는 새끼 분명히 있을 거야 잘 맞고 있다 우리 팀 자 이거 여러분들 자리 잘 잡아야 돼요 솔전은 무조건 와 태양 지는 거 봐봐 위로 못 보겠어 어 안 보여 세련나이스 컷 뒤쪽 한명 뭐야 이 새끼 나이스 컷 나이스 컷 그렇지아 유학다 이거 개질이었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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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의 플레이 박철민 어 나 이철민은 원래 이름이었는데 53점 다시 간다 야 욕심점은 그냥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원래 이름이 이철민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아우 나 없어 아 박체민 해준다 아 나 리퍼여서 왜 뭐가 리퍼가 존나 세게 세는데 야 욕심점부터 뭐예요? 잘한다 소리들어? 욕심점부터? 아니 워치 자리 잡은 게 아니라 그냥 해보고 있어요 지금 2일차예요 플랫급이라고요? 53 제발 나이스 아 아 아 아